안녕하세요 담비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담비스 입니다. 간만에 채널 소개 동영상을 한번 찍는데요 다양한 장난감을 소개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기본적으로 그냥 베이스는 레고 레고 중에서 짝퉁이 줄뜨끼구요 그냥 뭐 피규어, 프라모델, 장난감, 조카 좋아하는 이런거 파워레인저 정품도 많이 합니다. 일주일에 한두개씩은 하니까요. 돈이 없어서 자주는 못하구요 정품은 일주일에 한두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 동네 문방구, 문구점, 천원샵 같은 데서 나오는 짝퉁 제품들 그런것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짝퉁제품을 적극 추천하거나 권장한다기보다는 여러분 구입하실때 괜히 뭐 쓸데없는거 안좋은거 같은거 무조건 구입하지 마시고 제거 참고하셔서 어? 이거 괜찮네? 이거 하나 사볼까? 어? 이거는 진짜 사면 안되겠다. 그런 생각으로 참고해보시라는 뜻으로 찍어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저같은 경우는 뭐 장난감은 장난감으로 뭐 레고 정품도 좋고 짝퉁도 좋은데 그렇게 가리진 않습니다. 이쁜 제품들, 귀여운 제품들, 새로운 제품들 좋아하고요. 만지는거 좋아하고요. 특히 우리 조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많아서 그런것도 뭐 파워레인저 또 뭐 그런것도 종종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중복되는 제품들은 잘 소개하지 않구요. 거의 다 이제 처음 만져보는 것들 그런거 위주로 소개해 드리니까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보여드리려고 많이 싸놓곤 있는데 아직 못 보여드리는게 많네요. 참고하시구요. 더불어 여러분들 저도 먹기 잘하는 스타일은 잘하고 레고 조립 잘하는 사람은 아니구요. 얼마전까지 그 레고 망토를 목이 아니고 양팔에 끼우게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요즘은 좀 상식도 많이 늘고 조립방 속도도 많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배우고 요즘은 또 스톱모션도 막 찍어보고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. 덕분에 감사하고 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구요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